M1, 타이아몬 갑시다! 친구가 된다는 건 별게 아니다. 싸우고 돌아서서 걱정하거나 농담인 듯 건넨 말이 위로가 되고 내 상처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.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친구였다. 나 해돋이 처음 봐. 너랑 같이 아침을 맞는 건 처음이지. 저기요. 저희 둘 다 봤는데 생체반응은 없었습니다. 혹시 경찰이에요? 경찰 대학생입니다. 이름이? 위승현입니다. 이 노트북이 타깃이었던 것 같아. 쳤어. 쳤어, 쳤어, 쳤어. 뭐, 내고? 술집... 안요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